이번 시간에는 phpMyAdmin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수업입니다. 클래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엔 테이블을 선택해야겠죠. 스티스턴트를 선택합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임, 섹스, 어드레스, 디스턴스, 벌스테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게 바로 컬럼명이죠. 그 중에서 본인이 정렬하고 싶어하는 그 컬럼을 클릭하시면 그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컬럼을 누르면 이 디스턴던트, 어선던트, 즉 오름차순, 내린차순이 이렇게 반전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렬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렬 조건을 여러 개를 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우선 정하고 그리고 이름 순으로 정렬의 결과를 다시 정렬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생활코딩 수업에서 배웠던 이 정렬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더바이 뒤에다가 컬럼명을 중복해서 복합적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참조하셔서 직접 쿼리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